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좋은 아침입니다. 안녕. 안녕. 너 없는 동안 외로웠다고. 보고 싶었다고. 은하. 뭐해? 밥 먹자. 응?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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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하나만 더 가져올게요. 네. 밥 먹어, 은하. 괜찮은데? 응. 내가 입었을 땐 롱치마였는데. 응? 저게 당신 옷이었어요? 갈아입으려도 안 가져왔다고 그래서 제 것 빌려줬어요. 진짜 길다.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. 네, 우리 소 net nombre 에이. 내 사이 볼 때면 세게 더 고정에서 말하네. 한 번 PARA에서 bạn을 봐야되는 시간을 줘야 하나요. 내가 빼앗고 저게 더 고정에서 나아갈거라고 그래서 내가 돈을 받을 거라고 생각 fundament해요. 내 생각 안에에 소리를 하려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. 내가 더 고정에서 나아갈 수 있고 해완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. 언제 도전에서. 너는 계속 한 번에 할 거에요? 이 말은 도전에서. 무조건 제가. 진짜 식사하러 가요? esta 어떤 롱치마 마요? 우리 소 etiquette. 감사합니다.